스피드홧 80이나 100 스피드 달랫대 줘 달랫대 달랫대 줘 인마 달랫대 줘 큐 한번 주라고 큐하면 하나같이 정신상태라 전부 다 에블레 에블레 나하고 비슷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연구입니다 여수서 여수서 경기도 광주까지 갔다가 광주서역까지 내렸는데 차가 얼마나 밀는지 좁혀 있었는데 시간같이 오르냐고 쎄 빠지고 왔네요 잘 느끼셨죠? 제가 바쁜 관계로다가 동영상만 찍어서 올려주고 배워방에 참여도 잘 못했는데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면 바빠서 안돼 내가 내꺼 하는것도 촬영하고 찍고 올리려고 할라니까 나와서 제가 우리 각신도 데리고 왔어요 간단하게 쇼 보여드리고 우리 각신이 재밌게 놀아줘요 잘해요 우리 각신 공연상만 보시고 많이 사랑 좀 부탁드릴게요 자 노래 주세요 박수어보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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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